아 다리 하나도 완성 확실히 동금이... 다음주에 헤넥스 가져가서 만들까 봐 헤넥스요? 쉽지 않으실 텐데 아 저거 어떻게 만들어야지 엠지옥? 아니 pg pg 강발로 승부를 보실려고 하십니까 만들어서 버릴려고 다 강나는 것만 하시네 후딱후딱 만들어가지고 박스 줄이고 그래야죠 안그러면 박스가 늘어나니까 아 그거 이사갈 때도 힘들고 그렇죠 재채룩 되죠 그게 가지고 있으면 또 언제 만들거야 내가 이거 비싼 돈 내고 여기 와서 응 혼자 사면 또 진심하니까 큰일 의욕이 안 쓰니까 이리 같이 봐야 또 나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이거 검추라 앞으로 지금 저 지금 창고에 쌓여있는 니티넘 머리와 피그마가 말도 못해요 웃었을까요 글쎄요 취미하는 사람들이 웨이블넨 손해가지고 후회해봤자 이번에 권델마크5 나온다잖아요 현재 권델마크5? 네 센티넬 나오는 센티넬 악역 그런게 있었어? 나이팅게일 HG 나온다 그러고 질러야죠? 안 사야지 에에에에에에 아니 그거 봐야 뭐냐면 예 어 다 아 할 때 질려 보면은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아휴 저기 뭐야 막 왜냐면 똑같으니까 응 왜 넣은 적 있어 응 근데 또 사요 그렇죠 저